육조단경 일은 네번째 시간입니다 신회, 하택신회 비구입니다 어떤 동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신회이고 양양고씨의 아들이었다 13살에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 인사를 드리니 육조께서 말씀하셨다 먼 곳에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근본을 가지고 왔느냐 만약 근본이 있으면 응당 주인공을 알 것이다 한번 말해봐라 신회가 말했다 무주를 근본으로 삼으며 보는 곳이 곧 주인공입니다 대사는 이 삼이성이 어찌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느냐 하면서 주장자로 세번 때렸다 신회가 이에 물었다 선임은 좌선하며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대사교에서 말했다 내가 너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으냐 신회가 대답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대사교에서 말했다 나 역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신회가 물었다 어떤 것이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까? 대사교에서 말했다 내가 보는 것은 늘 자기 마음의 흐물을 보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오름과 그름, 좋은가, 싫음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너가 말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한 것은 어떤 것이냐 너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나무나 돌과 같을 것이고 아프다면 범부와 같아서 곧 원통한 생각을 일으킬 것이다 너가 앞서 말한 것과 보지 않는, 말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양변이고 아픈 것과 아프지 않은 것은 생멸이다 너는 자성도 보지 못하면서 감히 희론을 하느냐 신회는 저를 올리고 니우치며 용서를 빌었다 대사교에서 다시 말했다 네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한다면 선진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한다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곧 스스로 자성을 보아서 엿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것이냐 내가 자성을 보고 나 스스로 아는 것이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너가 만약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다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느냐 신회가 거듭절하기를 백여번을 하고서 허물을 용서해 주길 원했다 그래야 시자를 맡아서 대사를 모시고 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 법은 바로 지금 이거니까 나와 남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다 보지 않는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게 통해서 드러나면 온천지가 차별 없이 다 이 하나의 일인 거고 이게 드러나지 못하면 다 그냥 분별망상인 거죠 그런 거지 분별망상 속에서 법이 이렇고 도가 저렇고 하는 것은 그게 다 망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뭐가 뭐 여법하고 뭐가 여법하지 못하냐 이런 말들은 그 말 자체가 다 망상입니다 다 생각을 하는 소리예요 이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밟아가지고 이게 분명해지면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든 저렇게 말하든 말이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이 한계일이지 그게 뭐 맞는 법이 있고 틀린 법이 있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분명하냐 스스로에게 이 문제인 거지 이거 뭐 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이렇게 말로 따져서 할 공부는 아닌 겁니다 말은 그냥 방편으로 쓸 뿐이고 이 법에 대해서 이 진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여튼 자기가 이게 분명하냐 하는 문제일 뿐인 겁니다 이게 분명하면 이제 뭐 자기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도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뭐가 있는 게 아니고 온 우주가 통째로 딱 이 하나의 일입니다 똑같아요 전부가 우리가 분별하면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는 거 다 분별해서 하는 소리고 어떻게 분별하더라도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걸 벗어난 분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하나가 이게 이제 분명하냐 이거일 뿐이에요 이게 분명하면 언제든지 일 하나뿐인 거고 이게 분명하지 못하면 다 망상인데 망상 속에서 뭐 깨달음을 듣고 부처가 듣고 해봤자 그것 자체가 다 망상이에요 꿈 속에서 아무리 꿈이 어떻고 꿈을 깨는 게 어떻고 하고 헤아리고 따지고 논의해 봤자 그게 바로 꿈인 거예요 깨고 나면은 그런 일들이 다 흐망한 일들이죠 하여튼 요일 하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고 이거는 누구든지에게 이렇게 맹백하게다 이렇게 뭐 원래부터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원래부터 이 진실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속에 있으면서 참 그 물 속에서 똥물을 찬다는 식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망상을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그 망상 속에서 뭐 도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 부처가 어떻고 뭐 선이 어떻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조가 신혜를 이제 구중한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깨달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냥 못 깨달았으면 그냥 못 깨달았는 거지 뭘 그런 말로서 자꾸 따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뭐 보니 안 보니 근본, 근본, 무주를 근본으로 삼고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랬는데 이것부터가 벌써 이제 13살이니까 아직 뭐 공부가 뭔지는 이제 모르겠죠 그냥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불법은 무주법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말들은 허황된 말들이에요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말이 진실할 수는 없고 이게 진실한 거니까 여기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세관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출세관의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가 진실은 딱 이거 하나거든 이게 확실하고 분명하냐 하는 문제일 뿐이에요 이게 분명하냐 하면 뭐 그야말로 원중부에 해가지고 뭐 걸리는 게 없는 거고 이제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가 이제 생각을 가지고 뭐 이제 헤아리고 따지고 해서 부처가 있고 충성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미혹함이 있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깨달음과 미혹함이라는 그런 것도 꿈 깨기 전에 이제 꿈 속에서는 꿈이 있고 깨어나는 게 있는데 깨고 나면 그 원래 꿈도 없고 깨어나는 것도 없는 겁니다 원래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지금 바로 이건데 요일 하나가 있어서 언제든지 이렇게 맹빛하고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다 그렇다고 이미 그래서 본래 우리가 원래부터 깨달아 있다는 말이 가능한 겁니다 왜? 원래 이 일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태초에 태초에 요거 하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태초에 뭐 말씀이 말씀이 있은 게 아니고 이 법 하나가 있은 거예요 이 진실 하나가 태초에 있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든지 있는 겁니다 그냥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온갖 걸 다 하는 거지 여기서 꿈도 꾸고 꿈을 깨기도 하고 그래서 꿈을 깨기 전에야 꿈이 있고 깨는 게 있지만 깨고 나서 보면 꿈도 여기서 꾸고 꿈을 깨는 것도 여기서 깨는 거고 그냥 원래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원래 이거 그래서 일체의 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모든 게 마음에서 망상하는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깨달은 것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하나가 빨라가지면 원래 망상이든 깨달음이든 마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그런 우리가 겪어본 경계일 뿐입니다 진실은 원래 요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원래 배남 없는 것 원래 예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딱 요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요거 하나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요거는 분명해지는 거죠 요거는 우리가 다 원래 다 똑같이 이거는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고 세상이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일체가 예배 없이 모든 것이 오직 유심이란 오직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걸 그렇게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방편으로 하는 말이겠죠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분명해져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런 말들은 방편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육조가 13살 같으면 아직 어린애인데 아주 똑똑한 어린애였는가 봐요 그러니까 벌써 옥천사는 북종의 하택신 뭐야 신수 신수대사가 머물렀던 절이 옥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택신에도 북종에 있는 신수선사 밑에서 공부를 했겠죠 아주 어릴때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서 13살에 육조를 옥천사로부터 육조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니까 육조가 조그만 어린애인데 그래도 이제 물어본 겁니다 혹시나 근본을 가지고 왔느냐 근본이 있으면 주인공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배운 대로 얘기해요 무주가 근본이고 지금 보는 것이 곧 주인공입니다 이게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근본이다 하는 근본이니 주인공이니 하는 것도 방편의 이름입니다 이걸 이제 하여튼 가르치려고 하는 방편이 말이지 근본이라는 뭐가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주인공이란 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방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지금까지 알아왔던 세상은 이건 현상이지 근본은 아니다 나무로 치면 이파리가 입히고 가지고 꽃이지 뿌리는 아니다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이라는 거는 그 뿌리가 뭐냐 이런 말인데 방편이 말이죠 사실상 여기에서는 뿌리가 따로 있고 뭐 입과 가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법 자체야 그런 멀고 가깝고 뭐 중심이 있고 이렇게 변두리가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도 분별 망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뿌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 근원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의 질문이죠 먼저 주인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 늘 경계에 끄달려 다니고 있고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인공의 반대가 이제 손님인데 주인은 자기가 자기 걸 마음대로 하는 거고 손님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이제 주인의 반대로 하면 손님이라기보다는 말해야 되는 머슴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인과 머슴 하인 그렇죠 주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걸 자유롭게 끌림없이 할 수 있고 주인의 반대는 손님일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하인이라고 봐야 되겠지 하인이나 머슴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끄달린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면이 있으니까 이런 방편의 말을 쓰는 거죠 자기가 자유스럽냐 아니면은 자기 생각, 감정, 기분, 느낌 이런 게 주인이 돼가지고 그 끄달려 남기느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주인공이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방편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주인공이 따로 있고 이런 게 주인공이고 이런 게 근본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말을 따라서 생각을 하는 이 방편의 말이라는 것은 그러한 분별망상이 깨지고 그 분별망상이 쉬어져서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인공이니 주인이니 하인이니 나니 경계니 꺼달리니 안 꺼달리니 하는 이 문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 분별망상을 이제 쉬도록 하는 방편이지 하인을 내버리고 하인이 되지 말고 네가 주인이 되라 무슨 말단을 버리고 근본이 되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말은 그렇게 알아듣겠지만 나중에 이걸 또 확인해보면 그런 말은 아니라고 여기는 주인과 손님이 따로 없고 주인과 하인이 따로 없고 중심과 뿌리와 근본과 말단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법은 모든 차별을 벗어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여튼 요구 안 합니다 요구 안 하 이게 주인도 아니고 무슨 뭐 근본 그런 뭐가 아니에요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방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름 붙여 놓은 거고 그냥 이 일 하나가 언제든지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딱 제대로 확인되면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항상 있는 거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서 이제 자꾸 망상을 해 가지고 이럴꽁 저럴꽁 하고 자꾸 휘아리고 따지고 하는 그게 망상이죠 하여튼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무주가 근본이고 보는 주관 보는 것이 주관이죠 주관이 곧 주인공이다 이거는 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따로 있고 객관이 주관이 따로 있고 객관이 따로 있고 주인공이 따로 있고 하인이 따로 있고 유주가 있고 무주가 있고 이렇게 하면 그게 전부 그게 바로 차별경계고 분별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게 공부에서 이게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생각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벗어나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뭐 설사 좀 체험이 있고 이렇게 하고 분별이 좀 쉬워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어느 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또 아 그럼 뭐가 진여고 뭐가 우리의 본래 면목이고 뭐가 깨달음인가 하는 자꾸 그런 의문이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그 말이 그래 있으니까 그 말에 해당되는 뭐가 이렇게 자기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습관이거든요 자꾸 뭘 이렇게 그런 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게 쉽게 극복이 잘 안돼요 하여튼 이제 자꾸자꾸 공부를 해서 그런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어떤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그걸 이제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다 할 때 그 뭔가를 불교 용어로는 자성이라고 해요 자성 그렇기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는 만법에는 자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해당되는 그런 뭔가가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거는 이걸 확실히 여기에 확실히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자꾸 머리를 헤아리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듯하게 이해를 하고 헤아렸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근본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고 이것 위에는 하여튼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뭐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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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겁니다 분별 세계는 이 법계의 실상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없는 면과 분별되는 면 이 법계에는 이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경전에는 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되는 면은 그걸 이제 분별하면 우리는 이제 세간이라고 합니다 세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별될 수 없는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과 세간상은 하나예요 일심이라고 일심 한 게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 일심 하나로 한 게 마음이다 하나의 법계 하나의 법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별되는 것이 그게 뭐 눈에 보이는 이런 보고 듣고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의식 심적으로 겪는 미묘한 그런 어떤 경험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분별이 되는 하는 그거는 세간상입니다 이거 자체는 절대 분별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명백할 뿐입니다 명백할 뿐이에요 우리가 물속에서 물을 찬다 이런 비유를 물속에서 물 한 컵을 떠서 이게 물이구나 이렇게 분별해서 아는 건 아니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그렇게 물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다 전체가 물인데 따로 이게 물이구나 하고 그 한 방울의 물을 따로 채취해서 분별해서 그렇게 아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게 마음이구나 이게 도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분별에 따로 이렇게 분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분별이 아니고 이렇게 밝아진다고 한번 이렇게 탁 통하면 걸림없이 밝아져서 이게 맹백해지죠 이거는 하여튼 이게 맹백해져야 되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이것만 명백해져야 되는 거고 다른 건 없어요 이것만 명백해지면 뻔합니다 이 법괴라는 게 진실이라는 게 여기서 뭐 이제 뭐 분배를 또 다 하고 있지만 또 여전히 분배를 없이 한결같이 둘이 없는 하나의 일이고 또 여기서도 온갖 분배를 다 하는 거니까 아무리 분배를 해도 분배를 없어요 전혀 분배를 없으면서도 모든 걸 분배를 하고 그러니까 온갖 게 다 있는데 항상 한 물건도 없고 한 물건도 없으면서도 온갖 게 다 있다 하는 말을 이제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 일입니다 이거 하나 이건 누가 얘기든지 이렇게 분명하게 왜냐면 이게 진실이거든요 분뇌망상은 어디서 나오느냐 진여 실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떠나서 분뇌망상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실이죠 이게 뭐 명백하고 분명한 진실이고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고 어쨌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알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아는 게 아니고 한번 확 통해 가지고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확 통하고 이렇게 이러면 딱 들어 나오거든요 이게 이거는 숨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게 어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게 언제나 이렇게 밝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숨겨져 있질 않아요 이게 숨겨지면 세상도 사라지는 거지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건 언제든지 이렇게 딱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한번 이렇게 분명하게 신의 얘기를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그런 거예요 육조가 신의 얘기를 이렇게 그런데 육조는 뭐 네가 하는 게 바로 망상이다 하고 일격에 탁 쳐버리지 않고 신의 말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그걸 이제 신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깨달아서 네 스스로 이 살림살이가 분명하면 분명한 거지 왜 그걸 뭐 이렇궁 이렇궁 하고 따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여튼 공부는 법이 무슨 그 아르마리 속에 있는 것처럼 분별이 되는 것처럼 도를 아느냐 법을 아느냐 뭐 그렇게 따져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생각을 가지고 세간의 모습을 따지는 것이고 그건 망상이고 희론입니다 희론이란 말이 나왔는데 너는 자성을 보지 못하면서 감히 희론을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성을 못 보고 하는 말은 다 희론이다 이 말입니다 자성을 보면 이제 할 말이 없고 말을 한다면 그건 이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이 희론이라는 말은 이 법에 관한 말이 방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그건 방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 말이 방편이 아니고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희론이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게 그게 바로 희론이에요 이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 진실 자체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마치 말로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설명을 하고 한다면 그게 희론인 겁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말들은 뭐냐 방편이에요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 견해들 이거를 부수고 거기서 벗어나서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말입니다 그게 방편이죠 그러니까 방편의 말은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보통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절의 말씀이나 이 조사의 모든 말씀은 방편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뿐이지 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오해를 하면은 이게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희론이 되는 거예요 자성을 보게 되면은 이걸 이제 자성이라고 합니다 자성이라고도 이 육조는 이걸 자성이라고 표현해요 진여자성이라고 그러죠 진여자성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진실로 언제나 변함없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니까 이걸 이제 이걸 자성이라는 이름은 유일하게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진여자성이다 삼라만상 우리가 분별되는 일의 자성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여자성이라고 진실하고 여여한 것이 이게 자성이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진여자성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이제 방편으로 이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하면은 이건 할 말이 없어요 다만 이제 뭐는 이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망상하고 분별하는 것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건 분별이고 망상이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이거 자체는 이걸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말은 많이 있죠 무주, 무상, 무념, 무언, 무정 부쟁 여기에 관한 말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편입니다 무주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어딘가 머무니까 아 이거는 머물미 없는 법이다 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머물미 없는 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머무니까 그 머물미를 부수기 위한 방편으로서 무주라는 얘기에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우리가 어떤 상을 개념을 견해를 가지니까 이거는 여기는 개념이 없다 개념을 하실 수도 없고 견해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한 거에요 무념이라는 것은 자꾸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념이라고 한 것이지 생각 없는 게 꼭 이 법이다 이런 뜻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런 거를 이제 혼동을 하면은 이제 방편의 말을 진실하게 여겨 가지고 그게 이제 실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언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방편의 말입니다 전부 다 이거 자체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기서 이거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무주다 유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머물미 있다 해도 이겁니다 머물미 없다 해도 이겁니다 말 뜻을 따라가면은 머물미 있는 거와 머물미 없는 게 전혀 다르지만은 그거는 이제 분별 망상인 거고 머물미 있다 해도 그냥 이거고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머물미 없다 해도 여기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이거에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머물미 있다 머물미 없다 뭐 모습이 있다 모습이 없다 이거 자체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말 뜻을 따라서 헤아리니까 오 모습이 있는 거 모습이 없는 거 모습이 있는 거는 잘못이고 모습이 없는 거다 이게 이제 말 뜻을 따라서 헤아리니까 하는 소리야 하거나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이거 자체는 어떻게 말하더라도 뭐 이게 달라지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머물미 있다 해도 이거고 머물미 없다 해도 이거지 여기 머물미 없는 게 이게 법이고 머물미 있으면 틀리고 이런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조주 걔 얘기는 불성이 없다 그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걔 얘기는 불성이 없다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걸 화두로서 제시한 사람이 이제 대종곤대 딱 그 자격으로 얘기하잖아 이때 없다는 있다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없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 얘기는 불성이 있다 하든 걔 얘기는 불성이 없다 하든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걔에게 왜 불성이 없다 했지 걔도 중생인데 뭐든 중생에 불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따지면 그건 그냥 망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쥐 생각하는 거고 분별하는 거지 그게 무슨 법입니까 망상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라고 이게 뭘 있다 보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분별하면 벌써 그건 망상이에요 그럼 뭐 이런 말들은 뭐냐 그 얘기는 불성이 없다 왜 그러냐 그 방편이죠 방편으로서 이걸 그대로 딱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대외가 그렇잖아요 이거 있다 없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다 이렇게 다 이렇게 다 붙여라 다 깨달아 했다고 사실은 이게 다 있어 다 누가 없는 사람이 망상하고 있다고 스스로 얘기했는데 망상 어디에서 나와 망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바다에 물결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바다에서 일어나지 물결은 어디에 바다를 떠나서 따로 일어납니까 여기에 있는 거라고 이 일 하나란 말이에요 이 일 하나 망상도 여기서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명 번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여 자생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거든 요일 하나가 있다 요일 하나가 아니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말하자면 이 우주의 본질입니다 이게 이게 근본인 거고 다이소다 이렇게 분명하게 근데 생각을 하니까 자꾸 내가 뭘 어떻게 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벌써 틀린 거란 말이에요 망상이에요 주관계관을 내가 법을 깨닫냐 못 깨닫냐 이 대중고에도 유명한 말이 있죠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깨달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뭡니까 내가 여기 있고 깨달음은 저기 있고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어야지 이게 벌써 망상 속에 있는 겁니다 망상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망상이 사라지겠어요 내가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망상입니다 그냥 이거라니까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분명한 거라고 이게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어머니에게 통해서 체험이 돼야 됩니다 이게 딱 밝게 드러나야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뭐구나 이렇게 그건 바로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에는 불성이 있다 하든 뭐 없다 하든 유주 머묶음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아무 상관 없어요 다 이걸 가르켜 드리는 거고 이걸 드러내는 거고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는 거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게 있을 뿐이거든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거는 아무것도 말의 뜻을 따라서 헤아리면 이미 망상입니다 이미 그건 분별이에요 뜻을 따라서 헤아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성을 보면 보는 거고 못 보면 망상인 거예요 그래서 자성을 못 보고 얘기하는 건 그건 다 희론이다 자성을 보지 못하면서 감히 희론을 하느냐 그러니까 뭐 법이 어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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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다 망상입니다 이게 신인에는 절을 올리고 니우치고 용서를 빌었다 이 대사가 말했다 네가 만약 마음이 어리석어 자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된다 만약 네가 마음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자성을 보아서 역법하게 수행할 것이다 이거는 하여튼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자기가 아는 것은 다 분비르고 망상이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 봐야지 저렇게 해 봐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깨달은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르쳐 드리는 얘기를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들으면서 그걸 알려고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우리는 말을 들으면 그걸 자꾸 이해를 하고 알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습관이니까 그런데 자꾸 들어보면 알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하나가 있거든 바로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본질은 하여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딱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거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설명하는 건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알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딱 드러내서 보여드리는 거거든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그러는데 그냥 방패도 나는 소리고 마음의 어디의 눈이 어떤 눈이 붙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이거거든 이걸 자꾸 보여드리고 그 마음의 눈이 열린다고 할까 이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톡 이렇게 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눈이 열려서 감각이 생기죠 감히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생긴다고 할까 감각이 생기는 거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네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했다면 선지식에게 물어서 길을 찾아야 되고 만약 마음을 깨닫는다면 스스로 자성을 보는 눈이 생겨가지고 그 안목을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바로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와있잖아요 수행은 자성을 본 뒤에 하는 것이다 이게 딱 나와있지 않습니까 수행이란 게 다른 게 아니고 익히는 거니까 이 수라는 게 익힐 수지 아닙니까 익힌다 이 말이거든 익힌다는 것은 이걸 깨달아야 익히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익힙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성을 보고 나면 이제 그 역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여기에 대한 눈이 열렸으면 이걸 좀 더 잘 보려고 자꾸 여기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이 말이지만 이제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름을 억지로 붙이면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지만 이제 그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미 이렇게 항상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은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나와 있는데 단지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고 알 수는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런 게 분명한 거거든요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톡 하고 이렇게 하여튼 이게 이렇게 체험이에요 체험, 실감을 해야 되는 거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아주 분명하고 명확해져요 지문은 이제 뭐 현재 경전이라든지 이런 조사들의 말씀을 보면 다 이 얘기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걸 이제 가르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필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스스로 어리석어 자기 마음을 보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나에게 보는지 보지 않는지를 묻는 거냐 생각으로 묻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진실로 공부하고 싶으면 그 갈증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가르침을 듣고 있는 거지 자꾸 생각을 해야 돼서 이건 뭡니까? 저건 뭡니까? 이렇게 자꾸 따져서 묻지 마라 이겁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관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뭔가 자꾸 자기가 가르친 사람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 질문을 해서 그 답을 듣다 보면 뭔가를 깨달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질문을 합니까? 뭘 알아야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마치 그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그런 선입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찾아가서 도가 뭡니까? 찾아내라 그러면 뭐 그 한마디에 다행히 깨달으면 되는데 그렇게 잘 안됩니다 이미 물을 때는 생각을 가지고 묻고 마음의 방향이 생각적으로 딱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답을 들어도 생각으로 듣는 게 십중팔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안됩니다 그게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이제 자기가 깨닫고자 하는 그 갈증 그러한 이제 욕구 그러한 뜻 그게 있으면은 언제 뭐 선지식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이것만 얘기하니까 물론 이제 뭐 이걸 집중적으로 이거를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그런 법문을 들여야 되겠죠 뭐 썰때문 소리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법문을 듣다 보면은 그렇게 이제 생각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승님에게 단 한 번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깨달음이 뭡니까 그 묻는 그 자체가 벌써 내가 깨달음이 무엇인지 뭐다 하고 답변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별심이 앞장을 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 입장에서는 그건 내가 벌써 분별심을 가지고 선지식을 대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뭐 틀려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걸 묻지를 않았어요 뭐 깨달음이 뭡니까 하는 것부터가 그게 그리고 뭐 깨달음이 뭡니까 했을 때 이게 이게 보다 하고 그 한마디에 뭐 깨달아질까 하는 그런 사실은 의문도 있었고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선으로 같은 걸 보면은 그런 대화들이 수도 없이 많죠 부처가 뭡니까 뭐 도가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이게 대한 답변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것도 수도 없이 봤거든 봤는데도 전혀 그걸 봤지만 거기에 깨달음이 없었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하여튼 내가 이거를 꼭 한번 직접 겪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어쨌든 여기도 나와있듯이 선지식의 법문을 자꾸 들어봐야 됩니다 듣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서서히 이 분별망상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마음의 방향이 이 깨달음 쪽으로 이렇게 넘어온다 할까 방향이 바뀌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분별망상 쪽으로 익숙해 그쪽만 쳐다보고 있던 이 마음의 방향이 이 분별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이제 분별 없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은 그때의 상황을 건강검진국봉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앞뒤가 꽉 막힌 것 같고 뭐 이제는 뭐 질문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때가 이제 마음의 방향은 이제는 분별 망상 속이지 않고 이 분별할 수 없는 쪽으로 방향은 틀어지는데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황이 되면은 이제 깨달음이란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체험이 옵니다 근데 마음의 방향이 분별 쪽에 가 있으면서 아무리 지금 뭐 깨달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들어도 그게 전부 분별심으로 들어오는 건데 깨달음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생각으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샤텍 신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너 스스로 어리석어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하면서 도리해 나한테 뭐 보느냐 보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네가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데 왜 그걸 자꾸 따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자성을 보고 나 스스로 깨달아 있는 것이 어찌 너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네 스스로 깨달아 봐야 된다 이거죠 네가 만약 스스로 자성을 본다면 역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없다 뭐 깨달음이란 건 각자 스스로가 하는 거지 남 대신해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찌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보지도 못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자꾸 따져서 묻느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잘못을 알고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시자를 이제 어린 애니까 가까이 놔두고 그래도 기특하니까 시자를 삼아서 가까이 이렇게 놔두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머리로서 알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그걸 맹심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늘 이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단지 깨달음이 없을 뿐입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성이 없는 게 아니고 언제든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다만 여기에 있는 깨달음이 없어 깨달음은 아르마리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한번 통해야 되고 여기 한번 드러나야 됩니다 실감이 돼야 됩니다 지식은 뭐 지식의 반대가 바로 깨달음이에요 지식은 망상 지식으로 분별하는 것은 세관법 세관입니다 깨달음은 출세관법이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은 이법이라고 그러고 이 진여는 불의법이라고 한다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불의법 알 수는 없지만 항상 마음이라고 평상심이 돌아가잖아요 평소에 늘 있는 이 마음입니다 마음이란 이름도 반편을 붙인 거고 하여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누구에게든지 이 한계일이 언제나 있습니다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게 확 확연하게 한번 확 이렇게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서 이게 드러나면 우리가 망상이 다 없어져 버려요 나다 뭐 법이다 뭐 이런 분별망상에서 해방이 되어버리고 그냥 뭐 걸림이 없죠 한 물건도 없고 걸림이 없고 머무는 데가 없고 하는 것은 위익이 드러나면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여튼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겁니다 이렇게 맹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분명하다고 바로 이거니까 어떤 것이다 이렇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맹백하고 분명한 겁니다 이게 딱 드러나고 이게 확실해지면 더 이상 비밀은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근본이거든요 모든 것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본질에 대한 비밀은 없어요 이게 딱 드러나면 뭐 이제 쇠속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해서는 그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거고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자기 본래면 뭐 자기 근본을 깨닫는 거죠 자기 근본을 깨달음은 자기라고 하는 것 인생 삶이다 이 세상에 그런 것에 대한 비밀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늘 있는 일이 항상 있고 이건 맹백한 거거든요 늘 있는 일이 항상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일이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이겁니다 분명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알 수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로 알려고 하면 어쨌든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럼 이건 뭐 이거 아주 분명한 거죠 바로 지금 이거죠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번 여름은